어휴 다 끝냈어요 다 올라왔어요 어 내비상 한 6킬로 더 남았다고 해서 아이씨 몰었네 하고 딱 여기 딱 올라오니까 여기야 와 마치 무슨 보너스 받은 느낌 이야 오늘 날씨가 28도 29도 이렇게 있잖아요 어 와 이런 날 자전거 타면 어떤지 다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숲길을 달리는게 꽤 많아 가지고 특히나 구례에서 이쪽 올라오는 데는 숲길이 많이 있어 가지고 많이 덥질 않았어요 그냥 그냥 괜찮게 올라왔어 그리고 길도 아스팔트 도로가 꽤나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중간에 공사 중인 곳이 있어 가지고 우회로를 이제 농로로 지나가야 돼서 그거는 좀 불편한게 있었는데 그거 말고는 다 괜찮았어요 이야 참 아 오면서 커피숍에서 어떤 분 만났는데 오늘 아침에 배할떼수 시작해 가지고 여기까지 해서 담양까지 넘어갔는데 우와 대박 대박 아 나는 1박 2일에 하루 자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야 그 스피드하고 주행거리는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저는 이제 한 80키로 80키로 많으면 100키로 가고 80키로 정도 70키로 80키로 이 정도서 끊거든요 이야 이제 내일은 오늘 이제 담양 다시 넘어가서 담양서 자고 내일은 영산강 탈거에요 영산강도 한번 끊어서 갈 거에요 이야 이번 연휴 기간에 제대로 한번 버닝 하네 버닝 아 좋습니다 안녕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